봐봐 저희가 꽤 좋아하는 수시집이에요 루카스 낳기 전에는 여기서 혼자 공부 많이 했는데 옛날 생각나네 파이 루카스 루카스 오늘 되게 춥다 진짜 더운데? 꼬맹이도 귀여워 맛있다 아이고 잘 먹어라 맛있다 아이고 잘 먹네 야 내가 먹을게 아니 아니 무거워 무거워 야 내가 먹을게 니가 먹을거야? 너무 맛있어 멋지게 나왔어 드럼 치고 있었어? 드럼 치고 있었어? 드럼 치고 있었어? 배고파 수건 파 다이어트 런히 제대로야 준비해볼게 itched 너무 다이어트 신용유 다섯 시간이 걸렸어. 다섯 시간이 걸렸어. 친구랑 오늘 치키즈 시장으로 그래서 밥을 먹기로 해서 가까운데 자전거를 세워놓고 걸어가고 있어요 간다 소다 소다 어? 이제 뭐하고 있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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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네 너무 맛있어 매우 정말 맛있 zij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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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응. 올해의 마지막 어린이 정기 연주회예요. 이번 주에만 두 번주에 온다. 응.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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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면 못 살 것 같더라고요. 루카스가 맨 처음에 신었던 그런 신발이고 이제 사이즈가 이만큼 커졌어요. 루카스 발 진짜 많이 컸다.